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은 패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소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리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이를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개명과 윤리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연 말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율이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고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것이 패역한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은 애국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출애국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척박한 광야 여정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광야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하신다면 부족함이 없음을 일깨우시는 훈련 장소였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도 13절에서 주시고 양식과 물도 공급하시면서 약속의 땅도 허락하시는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한 것처럼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죠 구원은 믿음이라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욱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종착점으로 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간섭받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염치는 체면을 차리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치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양심이 바로 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자주 못 나왔는데 염치가 없어서 기도도 하지 않는데 염치가 없어서 이런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핑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염치가 없어야 지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애국의 바로왕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역해서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신 은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니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패역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는 놀랍게도 용서라는 것을 17절에서 확인하게 되죠 당신의 금율로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응하시기만 하는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해도 염치가 없어서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그러한 생각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죠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갑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패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길을 답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는 그러나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순종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많으나 부패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임어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